안녕하세요 리얼터 지니초입니다. 오늘은 부에나파크에 새로 짓고 있는 빌라스 컨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에나파크는 LA에서 23마일, 얼바인에서 22마일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라단지는 총 5개 빌딩에 80채가 지어질 예정이며 24시간 결드 게이트가 있는 프라이벳 골프장 안에 지어진 특이하고 럭셔리한 커뮤니티입니다. 단지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2개, 3개 다른 모델의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쓰레기 룸, 스토리지 룸까지 층마다 따로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모든 차고는 1층에 있어 1층에 있는 집에만 어타치 그라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단지는 방 2개부터 4개까지 7종류의 플랜이 있는데요. 오늘은 1층에 있는 플랜1과 플랜2를 보시도록 할게요. 두 모델 다 넓은 페리오와 모델홈에 가려졌지만 골프장 뷰가 있어요. 오픈 플로어과 높은 천장이 집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며 창문 너머 보이는 골프장 그린이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최신 집답게 많은 최첨단 시설들이 곳곳이 보이는데요. 에어컨이나 불조절, 음 잠금 등 전화기 앱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각각 곳의 공원, 펄켓, 학교 등 보이나펄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세단지는 처음 방문 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희がとう 통 clear 가족 말을 올려uesto 이모 보다 about 8의 다음ote 도움이 되 spielen 그래서 이모이 demande 이모 Streng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